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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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무한으로 돌 수 있어요 근데? 하루쟁일? 이거 뭐 세배모드처럼 100번 하고 이런거 없네 다른 용지도 뭐 이러나? 보충이 있다고? 와 이거 뭐야?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열쇠 이렇게 다 해놓으면 이렇게 다 되고 이렇게 해놓고 딴거 하면서 어..뭐 딴거 겨우초장 이렇게 하다가 뭐 탐하고 있나? 한번 봐야지 몸 누리니까 바로 들어와지네 여기서 어 열쇠 반환할까? 반환하고 와 편하긴 하네 이게 쫄작이 안되니까 이게 조금 음 음 그렇긴 한데 조작 안하실분들 분명히 있긴 있거든요 그런분들에게는 좀 괜찮으려나? 이거는 확실하게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긴 한데 꼬도 돌아요? 게임을 하기에 꼬도 됩니까? 오오 이렇게 하다가 이제 난 한번만 하겠다 그러면 탐험을 둠나 땀 눌러주고 이렇게 해가지고 아니오 받으면 어떻게 되지? 아니오 받으면 어떻게 될까? 아니오 하면 어? 뭐야 유리야 유리 어디갔는데 야 유리야 아까 유리 있어 유리야 뭐 아니오 하면 안 받아지? 자 잘못 누르지 마세요 아니오 하면 큰일납니다 에 아 오 여기있네 오 와 좋네 야 여기 남아있네요 아니오 해도 있지롱 이렇게 실수해도 괜찮네 다시 나오네 나 총 때 맸다 열쇠 205개 걸고 와 열쇠 다 달릴 뻔했네 자 약간 요게 탐험이네요 지금 여러가지 장점과 단점도 뚜렷하게 보이는데 괜찮네 그래요